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난번에 국내 전자책의 대표 주작격인 크레마와 리디북스 제품 두 개를 비교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이북 시장은 불법 업로드를 우려해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책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구입해서 볼 수 있는 책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도 두 가지 리더기를 다 구매하긴 했지만 원하는 책을 보기 위해서는 한 곳의 이북 마켓만으로는 부족했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보고 싶은 책을 찾아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말 보고 싶은 책은 직접 스캔해서 읽어야겠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결국엔 북스캐너까지 주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이북 시장이 활발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아마존의 킨드스토어인데요. 아쉽게도 아마존은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킨드스토어에서 한글로 된 이북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래도 킨드스토어만의 장점은 한 달에 9.99달러의 월 정액제인 킨드 언리미티드나 한 달 12.99달러의 아마존 프라임 계정을 이용해서 영어 원서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영어에 능통하시거나 아니면 원서를 통해 영어를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겐 원서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점은 참 유용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일본어도 조금 할 줄 아시는 분이시라면 일본 아마존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일본 킨드스토어에서 다양한 일본 원서 제품과 더불어 영어 원서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킨드 페이퍼 화이트 제품은 2018년 11월에 나온 제품이고 스크린 세이버에 광고가 나오는 내수용 모델이 129.99달러 광고가 없는 인터내셔널 모델이 149.99달러인데요. 인터내셔널 모델은 아마존에서 직배가 가능하긴 하지만 거의 3만원의 배송비가 붙기 때문에 광고가 나오더라도 내수용 모델을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배송 대행지를 통해 배송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중후반에 새 제품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되긴 하지만 국내 리디페이퍼나 크레마 카르타지 제품과 동일하게 6인치의 300ppi e-ink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이고 제품명은 아마존 킨드 페이퍼 화이트 4세대 또는 2018입니다. 내장 메모리는 8기가와 32기가 두 가지의 와이파이 모델이 있는데 마이크로 SD 카드로 공간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책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분이시라면 32기가 모델을 사셔야 합니다. LTE 모델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와이파이가 잘 정비된 환경에서 굳이 비싼 통신 모델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리디페이퍼나 크레마 카르타지 모델과 같이 6인치 디스플레이에 300ppi e-ink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킨드 제품의 글자가 제일 종이책처럼 자연스럽게 보여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1기가 헤르츠의 프로세서와 512메가바이트의 램을 채용했다는 것은 아쉽긴 하지만 현재까지 출시된 거의 모든 이북리더기가 요즘에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엄청 좋은 성능은 아니기에 킨드 제품 또한 약간의 버벅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킨드 페이퍼 화이트는 IPX8 방수를 지원해서 반신욕할 때 고장 우려 없이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방수를 위해서 물리 버튼을 포기한 건지 물리 버튼은 전원 버튼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책을 넘길 때는 화면 터치로만 넘기셔야 할만하고요. 그나마 있는 전원 버튼도 버튼 조작감이 꽝이어서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긴 합니다. 충전 단자는 마이크로 B 타입이긴 하지만 국내 이북리더기든 뭐든 아직도 거의 대부분 마이크로 B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킨들만의 단점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겠고요. 배터리는 리디 페이퍼나 크레마 카르타지와 동일하게 1500mAh 배터리를 사용했지만 대기 시간도 그렇고 사용하는 데 있어 킨들 제품의 배터리가 더 오래가고 효율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많이들 궁금해하실 킨들 페이퍼 화이트의 인터페이스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리디 페이퍼처럼 스와이핑으로 밝기 조절하는 기능과 블루라이트 차단을 위한 색온도 조절 기능은 좋지만 밝기는 총 2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흑백 전환 모드를 통해 까만 바탕에 하얀 글자로 전환하면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어도 눈에 크게 피로감이 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자가 눈에 더 잘 띄어서 책에 몰입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같고요. 상단 화면 터치를 통해 퀵 세팅 모드로 진입 블루투스나 비행기 모드 와이파이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대각선으로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방식으로 글자의 크기도 조절 가능합니다. 조금 버벅거리는 감은 있긴 하지만 제스처를 취해서 글자 크기를 터치해서 조절하면 나름 편하긴 합니다. 아쉽게도 자이로 센서는 없기 때문에 자동 화면 회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설정을 통해 세로 모드와 가로 모드로 화면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기 편한 방향으로 설정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화면 터치 오작동을 막기 위해서 이 디스웨이블 터치 기능을 사용하면 오른쪽 왼쪽 스와이핑 동작으로만 페이지를 넘기는 기능만 작동하게 되고요. 마음에 드는 문구는 선택해서 하이라이트로 밑줄을 그을 수도 있고 노트 기능을 이용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입력해두면 나중에 한꺼번에 노트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킨들스토어에서 구입해서 다운받은 책에 한해서는 생소할 것 같은 단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워드와이즈 기능을 이용해서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원서를 쉽게 읽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워드와이즈에 나타나지 않는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그 단어를 길게 누르면 영영사전이나 위키피디아에서 무슨 뜻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한국어로도 직접 번역할 수 있는 번역기도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책의 유명한 부분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 등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용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미디페이퍼나 크레마 카르타지처럼 책을 읽어주는 TTS 기능은 없지만 오디볼 오디오북스라고 해서 킨들 언리미티드처럼 한달 14.95달러의 월정액제로 구독을 하면 TTS 기능처럼 부자연스러운 컴퓨터 음성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한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스피커로 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속도도 조절 가능하고 영어 듣기 능력에 어느정도 있으신 분이나 영어 듣기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에겐 유용할 것 같은 기능입니다. 킨들 제품들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아마존 킨들 스토어만 이용 가능하고 독자적인 리눅스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이북 앱이나 서재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그래도 내장 메모리에 TXT나 PDF 파일 그리고 이퍼 파일을 변환한 모비 파일 등을 직접 넣어서 책이나 만화책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확장성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서를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킨들 스토어만 한 곳이 없기에 킨들 스토어의 책과 국내에서 구매한 이퍼 파일 그리고 개인 소장중인 PDF 파일 등을 직접 넣어서 이용하시면 킨들 페이퍼 화이트 제품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할 때 크게 신경 쓸 정도의 버벅임도 없고 9.99달러의 월정액으로 생각보다 다양한 원서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디스플레이도 나름 자연스럽고 선명해서 리디 페이퍼 제품만큼이나 자주 이용하게 된 제품이었습니다. 킨들 스토어에 한글로 된 책이 거의 없다는 점과 이퍼 파일을 바로 넣을 수는 없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변환해서 넣어야만 한다는 점은 확실히 아쉬운 면이긴 합니다. 그래도 다양한 원서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킨들 페이퍼 화이트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북 시장도 킨들 스토어처럼 얼른 개방되고 성장해서 다양한 책과 읽을 거리를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국산 이북 리더기의 리뷰와 최근에 주문해서 해외에서 배송되고 있는 킨들 오아시스 제품도 리뷰해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북 리더기 외에도 다양한 제품 리뷰하도록 노력하는 아이티보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